이 리드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감독의 표식인 것으로 보이고 김창대 선수가 나갔군요. 창원이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김수익이 정문성 왼쪽에서 꺾어졌습니다. 김수익이 웹달 퍼스러입니다. 김수익이 회심의 외발 슈팅이 살짝 골문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상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노렸고 턴 동작까지 좋았으나 수비가 굉장히 잘 서 있었네요. 네.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정문성과 김수익이가 만들어본 학작품이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골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좋았으나